안녕하세요. 쪼꼬우입니다. 오늘은 몰티저스에 따뜻한 우유를 먹어볼게요. 몰티저스엔 따뜻한 우유지. 우유에 달달함이 묻어나서 맛있어요. 이젠 몰티저스를 먹어볼게요. 음, 이 맛이군. 초콜릿이 녹아있어 입속을 싹 감싸요. 단맛이 강해서 많이 먹기엔 힘들 것 같은 맛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고추, 고추를 먹어볼게요. 고추가루. 소금. 고추를 먹어볼게요. 가슴을 넣고 볶음밥을 넣어먹어요. 이렇게 비빨을 넣어먹어요. 고추에 따뜻한 고추를 넣어서 먹어볼게요. 슬슬 물리네요 갑자기 매콤한 닭발이 생각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